최근에 옷을 안 사가지고 겨울마다 옷을 샀습니다. 이거는 스트라이프 니트? 입은 거 봤는데 되게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이건 기모가든 슬랙스에요. 기모가든 검정색 슬랙스는 있는데 흰색은 없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 엄청 두툼해요. 그래 보이시죠? 그럼 뭐랄까? 되게 질이 좋아 보인다 해야 되나? 제가 원래 줄무늬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시도해봤어요. 목은 이렇게 생겼고 귀엽죠? 길이는 짧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کر는 거 같아요. 주인공으로 구입하는 Londres 오전이 augmented 수수료가 300원 붙는다던데 제가 까먹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어요 오늘 날씨가 추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따뜻해서 살짝 히트텍 입은 거 후회되기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더우면 벗을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성적증명서대로 3대 기관으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거 들고 301호로 가야 된대요. 듣고 싶은 것과 빛나는 이 표정을 해봤어요. 회인 줄 떄러 dent attempt. 차를 납 nom지자 간접ном 세 decreased. 바 background. 고춧가루 파시어 dry 외un 설탕 양파 간춰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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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半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